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 파트너스가 필리핀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인 파트너스는 26일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환전, 해외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해줍니다. 지난 2017년 인가제를 도입한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아낼 만큼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체인 파트너스는 내달 한국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체인 파트너스 필리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체인 파트너스는 필리핀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함께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관 환전, 해외송금 사업 등 BSP 허가가난 항목은 모두 실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인 파트너스는 필리핀 송금 시장 규모를 연간 32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인 송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저렴한 수수료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입니다. 현재 관련 송금 시장은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체인 파트너스는 합법적인 사업자 신분으로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